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기하고 밥이 다 좀 먹어야겠네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잘 안 걸리네. 첫 번째 경기 상대는 드루이드네요. 드루이드 휘둘러 치기 별폭풍한 수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죠. 비밀도 없죠. 아이고 굉장히 저코 카드로 그러는데. 서큐를 남깁시다. 1코가 나와야 좋아하죠. 1코가 없이 집안에. 2코들? 2코 3개도 좋지만 2코 3개보다는 1코 하나, 2코 하나, 3코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만화를 풀로 사용하면서 플레이 가능하거든요. 동전하면 좀 안내고요. 뭘 뽑나요? 저렇게. 먼저. 내고 시작하면 제가. 필드에 잡는 순간 게임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한 게 버리더라도. 부패. 부패 버린 건 괜찮네요. 버리더라도 좀. 서큐버스를. 내면서 상대방이 뭔가 해보려는 걸 막아봅시다. 해보려고 할 텐데. 거기다 뭐. 여기서 하수인을 내면 망하는 거죠. 검제작의 대가가 굉장히 스탯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PGR에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만화 대비. 만화 곱하기 2 더하기 1이 그 사람. 그 하수인의 스탯이 된다. 특수능력이 붙으면 이제 스탯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검제작의 대가는 스탯이 1, 3이고. 데미지 증가 1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편의 속 하죠. 하지만. 검제작의 대가를 내고. 제가. 코인을 썼죠. 동전 합립을 내고도. 여기를 휘어잡지 못했다. 제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걸 내리고요. 만화 망령을 내서 상대의 수를. 맞겠습니다. 저는 드로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빨키기. 빨키기 썼고요. 압박을 계속 넣어볼까요. 이게. 이게 죽으면 드로우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1코짜리나 2코짜리를 내면서 뭐 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러면서. 이러면 2코도 안 나오죠. 제가 계속 필드를 잡게 될 겁니다. 바이오밍프. 바이오밍프. 나쁘지 않죠. 2코가 되더라도. 바이오밍프라. 계속 좀 괴롭혀 볼까요. 3코 드로우. 공격. 5코가 되면서. 제. 필드를 잡고 있는 입장에서는. protocol. カード. konturion. 그런건 나쁘지 않은거에요 서로 하나씩 내면은 유리하게 갈 수 없죠 게다가 전... 앙앙 1을 냅시다 앙앙을 내고요 계속 맞죠 동전을 쓰고도 필드를 못 잡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단 분이 지는 경기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번 판이 질거 가지고 어이구 나왔는데 처리를 하겠습니다 3대만 나오면 되니까 참 코인이 없죠 몇 마리 죽입시다 일단 내고요 너와 함께해라 어차피 좀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거를 내갖고 드로우를 왕창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마나망령이 죽으면 이걸 뽑을 수가 있어요 마나망령하고 얘를 죽이면서 영불 날리면 딱 될 거 같으니까 마나망령은 먼저 죽이고요 흠 그 소리를 그 소리를 내고 데미지 증가 안 냈어도 될 뻔했네요 다 죽이다보냐 귀찮은데 조금 아깝네요 뭐가 나갈까요? 몰라, 뭐가 나가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연포 두 개 있어, 괜찮네 드로우 왕창했죠? 자,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필드를 잡혔으니까 뭘 내긴 힘들겠고 변신을 써갖고 얘를 한 대 때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카운터가 나와줬죠, 피임프 흠, 그러면 어떨까? 러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너무 고민하네요, 절대 없이 심장부상약계 이게 굳이 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압도적인 힐 물론 그 전에 딜을 할 겁니다 내려가 했던 거고요 필드를 잡고 있으니까 실쿠죠 도발을 하고 드로우가 이렇게 이런 경쟁이 안전이 되니까요 두 개 도발 아, 두 마냥 더 나왔네요 이런 경쟁이 안전이 되니까 그 두 마냥 더 나왔네요 이제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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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이힘 하나 방법이 더 있긴 한데 이걸 때리고 별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야? 압도적이힘 드로우를 보고 갑시다 아 그냥 끝낼걸 이런 끝낼 수가 있었네요 아 내가 바보라니 압도적이힘 영상 찍는다고 계산 안하고 있었네 드로우 이런 별폭풍을 써도 안되죠